안녕하세요. 공봇TV 리포트의 이주아입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멋진 딕으로 챔프전 첫 승리를 거둔 소감은요? 일단 기분이 좋고 생각, 그러니까 두릉사가 많이 힘든 경기를 하고 올라와서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 반성이 되고 일단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은 풀세트 적전의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일단 상대팀이니까 동육기 때문에 힘들겠다는 걱정과 함께 은근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은 오늘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에요. 아무래도 마지막 매치포인트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밖에서 정말 기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. 기도가 좀 빠져떨어질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코브TV 리포터 김애란입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생애 첫 챔피언 결정전 부담감이 컸을 텐데 어떠신가요? 부담은 컸는데 그래도 언니들이 자신 있게 하다 해서 자신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가장 잘한 것 한 가지와 2차전 더 잘해야 될 한 가지는 두 번째 질문은 블록킹 바운드 조금 지킨 것 같고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소풍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은 테란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멋진 리베로 언니라고 생각합니다. 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멋진 리베로 언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죠? 네. 2차전 더 승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좀어요.